김태희 사진 유출 사진 속 김태희는 한 남성과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준수한 외모로 보이는 이 남성은 김태희를 뒤에서 감싸 안고 서 있으며 남성에게 감싸 안긴 김태희는 두 손을 왼뺨에 모으고 수줍은 듯 미소를 짓고 있다. 김태희는 과거 데뷔 전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. 하지만 말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데다 김태희에게 특별한 스캔들이 없었던 만큼 그를 안고 있는 남성이 누군지에 대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.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 전생에 무슨 짓을 해야 김태희와 저런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나요? 본인이 밝혔어도 충격이다. 헐 대박. 정체를 밝혀라. 이젠 안 사귀니까. 사진 나와도 상관없음. 그래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다라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. 금ios 패 registered. 금ios 패들 금別 금ios 패들 금ios 패들 금ios 패들